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영적 동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고 안에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오늘 이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인지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회찬 간절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천수공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모적으로 성교 사역을 담당하게 하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또 우리 이 시즌에 또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성교 일정 가운데에 악한 반경을 세특하지 않게 하시며 천국 천사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운성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당립하게 역사하시며 그 주의 영광을 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교 이 사역들의 유리한 인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과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바람에 우리의 지체들이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부된 영사가 이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으며 또 전교의 수행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신경에 성령의 단계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영을 맡고 틀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명하되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요 우리를 살리시고 대폭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니 그리고 온전히 자랑하시며 귀한 대상을 하게 되는 수행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품과 찬성의 모든 교사의 그리스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는 이 영을 사역의 그리스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세대를 축복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보니 주의 지선수에 나아가며 이맘을 해가하여 주시고 공주의 인기보다 주의 보장에 상대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 주의 우선을 빛나는 하나님의 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념으로 그저가 그저가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안심해 어둠에서 빛이 내 시름을 빛네 무엇으로 주님을 섰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안심해 어둠에서 빛을 내 시름을 빛네 무엇으로 주님을 섰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없네 주 영광만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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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만 보메 주 영광만 보며 내 걸을 마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긴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니는 나를 하시고 기름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의 신뢰는 죽게 되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없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만나기를 내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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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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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영광 나타나셨네 마만의 왕계수 주의 나라 이뻐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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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신을 구원하면서 충실하시고 충실하시지 증명들 어서 그만보다 성도로 예수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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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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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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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이 일어나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내 안에 시련만으로 복불러 운명해 보게 고요의 영원히 심한 내 안에 어둠과 사랑하네 영적이 바랄게 고요의 영원히 심한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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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고요의 영원히 심한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내 안에 고요의 영원히 심한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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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고요의 영원히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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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기종이 일어나는 내 안에 열 번의 예수 이름을 외칠대 땅과 하늘에서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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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외칠대 예수 이름을 외칠대 땅과 하늘에서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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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외칠대 손을 넘어서 위대하시지 위대하시지 사랑의 위대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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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위대하시지 V. X. Bowman 위대하시지 사랑의 위대하시지 사랑의 위대하시지 사랑의 위대하시지 사무신 것으로 주문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라여 주신 것과 우민하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올 나이다. 아멘. 사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경제를 올려주십니다. 우리들을 세세하게 설비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뜻인 은혜를 드리며 산대의 소망을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회개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대의 십자가 그대로 국립을 여기시고 호열로 정결케 하옵소서 온성금 기대를 통하여 구원 받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다른 예배자가 되어자 결단하오니 우리의 남은 삶을 흥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힘드시는 주님 극한 호모와 부도유롭게 통받은 우리의 일들에게 작은 성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며 그들이 다시 이뤄설 수 있도록 용기와 흥도하여 주옵소서 인천 성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금의 여름 정교학교, 청소년의 국대 성교와 대학 청년의 해외 감기 성교와 주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세례들이 하나님 간에 크게 쓰인 받는 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아래다라는 주제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는 2023 정교의 여름 수행회를 축복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전동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형을 받은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여 여우의 영광을 선포되는 귀한 시각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늘 부른 찬양대가 정성으로 찬양을 불려드립니다 영광의 찬양 감사와 행복의 찬양을 주로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만 흰색함으로 드리지 않으라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혜를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여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얻어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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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하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가슴이 서서 주님과 나의 영광 하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